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이 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제가 정말로 작은 아이를 하나를 두 개를 구매해서 키웠다가 작년에 모든 구독자님들이 이 아이를 갖고 싶다, 품고 싶다 해서 하나를 작파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에게 소개합니다. 원종 엘리자베스이고 이렇게 멋진 아이 철화 혹은 쌩얼이 이렇게 되어지는 완전히 또아리도 여러 차례 아유 세상에. 그러면 구독자님들 제가 그 예전에 이 정도만 했던 아이를 하나를 포스나게 키웠던 이 정도 지금 현재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15cm 낮은 둥근 원형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이 아이요 4만원 4만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포스나는 아이는 제 것 따라오기는 쉽지? 싶습니다. 자 요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 자 돈이 얼마냐? 자 짜자잔 짠짠짠짠. 아 5만원짜리 짝대기? 그려. 아유 좋아라. 자 5만원짜리 짝대기. 원종 엘리자베스이고 5만원짜리 짝대기에서 4만원입니다. 제가 비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대단히 짱짱해졌습니다. 괜찮지요? 아이고 좋아라. 자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아이는 구독자님들이 제가 온슬로우 라즈아가 긴 입적성을 늘 세트로만 찍었지요. 아이고 그래. 작은 사이즈. 맞아요 맞아요. 자 요아이 요아이 요아이. 긴 입적성이고 요아이는 가격 2만원 2만원이요. 아이고 좋아라. 또 비맞은 아기 이름표까지 다 없어졌어. 자 긴 입적성이고 가격은 2만원. 어머 라즈아가 여깄네 여기 있어. 라즈아가 묵은둥이고 가격은 2만원. 맞지요? 내 말이? 이만큼 묵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묵혀드렸습니다. 내가 묵혀줬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아이고 세상에. 문가드니스 금을 그렇게 난리치고 치듯. 찍더구만. 지금은 얼른. 문가드니스 철화. 어따 이쁘다. 문가드니스 철화. 예. 비보약이 먹어서 빵빵해진 아이. 인물이 멀쩡해진 아이. 문가드니스 철화이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괜찮죠? 아이고 그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얼마나 이뻐졌게요. 제가. 어 내꺼. 아이고 묵은아이 왜 갖고왔어. 괜히 갖고왔어. 이쁘죠? 이쁘죠? 참 비보약이 이렇게 좋다니까. 자 비보약이 이렇게 좋습니다. 플로리디티 얼마에요? 1만원. 아이고 세상에. 플로리디티 1만원입니다. 저도 묵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확실히 입장 두께가 다르고 색감이 다릅니다. 자 제가 묵은아이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어때요? 10만원짜리 8만원 17센치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짠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아이고 이뻐라. 자 그 다음에 만원짜리요. 만원이라고 해도 이 정도 보스와 요정도 색감은 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리 세상이 어쩐다냐. 어쩐다냐. 플로리디티 가격은 만원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비보약이 얼마나 내가. 그냥 좋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제가 하나만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 팬텀골드를 3개 사신 분이. 받자마자 또 3개를 주문했어요. 왜 그랬더니.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자 팬텀골드 12,000원짜리 짝대기 만원입니다. 짝대기 만원. 비보약 먹어서 조금 퍼진 듯 합니까? 아이고 보약은 어때요? 나타납니다. 짱짱하고. 멋진. 자 그 다음에 이 라즈아가. 묵동 얘도 비맞혔죠. 당연히. 라조야. 묵동. 6,000원이요? 어머 7.5cm 포트이고. 묵동. 묵동. 묵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묵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저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비바칠레 금. 얼마나 세상에 자구가. 아이고 세상에 자구 뿡 자구 뿡 자구 뿡. 비바칠레 금. 자연 대품이고. 가격은 6만원짜리가 5만원입니다. 어머 이 얘기를 막 저기 요새 화분 많이 소개하죠. 거기다 딱 식재해가지고 버스나게 놓았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 비바칠레 금. 자연 대품이고 6만원짜리 5만원에 소개합니다. 제가 그 아까 엘리자베스를 위에서 항공샷으로만 보니까. 어머 안 보였더니 옆에 보니까 막 쌩얼이 어때요? 쌩얼도 있고 쌩얼도 있고 천화도 있고. 지금 이 화분이 8호. 녹색 8호분인데. 넘쳐서 지금 제가 이번 영상을 찍고 분갈이 식재해줄 요량으로 있습니다. 아이고 급하면 우리 엄마가 쓰던 말이 나와요. 자 이 아이 판도라요. 아 제가. 괜찮아요. 자 이 아이는 판도라인데. 제가 판도라도 대품이 있죠. 그래서 판도라 만큼이나 멋지고 이쁜 아이는 없습니다. 판도라. 괜찮아요. 어이구 멋지네. 자 그쵸? 이색포트이지요. 구독자님들이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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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용 포트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자 판도라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판도라 가격은 만원입니다. 괜찮았어요? 약간 대품으로 키워. 아까 8호분에 꽉 차도록만 키워보시면. 해수를 얼마큼의 쑥쑥에다 식재하시면. 겨울 두 번만 나면 아마 8호분. 조금 전에 엘리자베스 봤던 8호분에 꽉 차. 아이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자자자자잔. 맞아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제가 여기서 잠시 임시 거쳐예요. 그런 다음에 판매가 되고 제가 포장을 다 하고 남은 아이들은 안에 매대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저 혼자 너무 하기가 뭐 힘들어. 아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제가 작은 사이즈 몇 개 갈까요? 어머 저거 큰 사이즈 진짜 좋은. 환엽 멜리오다스. 저희가 멜리오다스 3만원대 하나요? 2만원대 하나요? 끝내집니다. 지금 보는 포트는 종자포트. 5.5cm 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세상에. 세상에. 예. 레드벨벳이고 가격은 6,000원. 포트는 7.5cm. 아예 5.5cm 종자포트입니다. 레드벨벳 6,000원입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그 에케몬스톤. 미인 아니에요. 미인 아니고 에케몬스톤. 이렇게 이쁩니다. 에케몬스톤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아이고 얘도 진짜 이쁘네. 그죠? 너 이름이 뭐냐? 자 짠. 라피네 라피네. 자 라피네 5,000원이고 이렇게. 뽀얀 백분의 핑크핑크 보라 퍼플핑크. 아주 멋집니다. 라피네이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 라피네 군생이요? 라피네 설화요? 10만원 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피네 5,000원. 포트는 5.5cm. 우리가 종자포트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잠시 오늘 특가전 하려고 했던 아이를 잠시 구경. 어머 세상에. 제일 먼저 이 아이를 보면 제가 다이아몬드 베라라고 합니다. 제 매대에서 2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제가 자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구를 뿌리 다 내려서 오늘 비도 맞췄습니다. 할인은 50% 합니다. 자 다이아몬드 베라이고 베라라고만 주문하셔요. 이 아이 포트는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지만 넘쳐났죠 넘쳐났죠. 이 아이는 4만원짜리가 2만원에 소개합니다. 괜찮았어요? 50% 할인 끝내줍니까? 괜찮아요? 아유 멋집니다. 다이아몬드 베라이고 4만원짜리가 짝대기 해서 2만원. 50% 할인합니다. 아이고 메인으로 가지. 왜 늦게 가냐? 다이아몬드 베라 50% 할인합니다. 4만원짜리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50% 할인 상품 또 있어요. 잠시만요. 이 아이 멋집니까? 원종 곰마리아. 저한테 4만원에 구매하신 분이 다 사진 찍어와서 자랑합니다. 다남님 내가 그때 4만원 주고 샀던 곰마리아. 이거 보시오. 자 오늘이요. 아이고 배야 봐라. 자 4만원짜리가 50% 할인해서 2만원. 원종 곰마리아. 원종이라는 뜻 아셔요? 이름 앞에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비행기 타고 온 아이의 종자. 옛날에 사실은 그럼 원종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종이라고 붙여주게요. 다른 꽃과 다른 다육이와 부비부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원종 곰마리아. 4만원짜리 짝대기 2만원입니다. 포트는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가요? 아가 있는 아이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얘가 예뻐. 베라 베라 베라. 베라라고 하셔요. 베라라고 하셔요. 베라. 4만원짜리 2만원. 베라라고 하셔요. 베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려워요. 글씨가 많으면. 나도 문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름표는 써드립니다. 자 부캐. 환상이죠? 색감을 제가 입장 짧게 만들려고 지금 밖에 내놨다가 잠시 들여놨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부캐처럼 예쁜 아이는. 그래서 부캐 영상에 담으면 뛰어오죠? 어느 분이요? 아이고 뛰어와 뛰어와 뛰어와. 넘어지지 않게 잘 오세요. 부캐 6천원. 아 6만원 6만원. 아이고 세상에 큰일 날 뻔했다. 부캐 6만원이야.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소관지인데. 어머 소관지 저 이름표는 다 어디갔대. 소관지 2만원이야. 소관지 어느 분이 그냥 와서 3개를 사가는데. 왜 그랬든요. 세상에 소관지를 10만원에 얼마 전에요? 두세 달 전에. 10만원에도 없어서 못 샀다 이렇게 하셔요. 소관지 가격은 2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피어리스요. 세상에 완전히 비 두 번 맞췄더니 완전히 짱짱해졌어요. 12,000원짜리 가격 짝대기하고 10,000원입니다.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지가 진짜 끝내주네. 소관지 2만원이야 2만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예요. 키스 키스. 어머 진짜 키스 키스는 제가 한번 강추합니다. 조금만 크면 모두 다 2도 3도 이상으로 분질을 합니다. 3도 우리 집에 4도까지 분질합니다. 어휴 기가 막히게 예뻐요. 자 키스 키스 지난번에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 다 문자 옵니다. 내가 키스 키스 보는 재미에 산다. 왜?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나는 화이트 그린이만 분질하는지 알았더만 이 아이도 분질하더라고 이렇게 아유 세상에. 자 키스 키스 12,000원이고 가격은 짝대기 10,000원입니다. 기가 막힌 이쁜 아이지만 더 이쁜 짓은 어떻게 해요? 분질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웨딩 군생이요. 얼마나 예쁘게요? 웨딩? 웨딩? 이름만큼이나 예쁜 웨딩. 군생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비를 맞아서 색이 살짝 빠졌지만 코가 막히게 예쁘죠? 웨딩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9cm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치와와 치와와 엔시스예요. 그 제가 사실 댓글이요? 문자 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로 답을 하지 않으면 제가 쉽지 않아요. 못해요. 자 치와와 엔시스 똑같은 말입니다. 치와 근데 이 아이는 치와와는 그 금에서 나온 무지인데 제가 무지라고 안 썼죠? 치와와 금무지 치와와 금무지 어렵네. 아이고 어려워. 치와와 라고만 하셔요. 가격 5천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끝내주는 아이. 파이어렌시아. 저는 그 파이어렌시아가 그 엘시아? 엘시아 닮았나요? 야 더 이쁘네. 아이고 영상이 왜 또 어둡디야. 해가 벌써 졌나. 자 치와 파이어렌시아. 8천원. 16,000원짜리도 있어서 제가 소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컬 마리아 군생. 얼마나 이쁜지 짠. 자 링컬 마리아 군생이요. 정말 멋지죠? 가격이요. 링컬 마리아 군생 가격은 6만원. 다 굳혀졌죠? 비보약은 맞았어도 퍼지지 않았죠? 살만하죠? 링컬 마리아 군생이고 가격은 6만원입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저기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가고 제가 오늘 영상으로는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요. 그 이워랜드요. 실망도 했어요. 오늘요. 예 맞아요. 약초 도시농부님이 오셔서 또 분갈이 영상도 찍어드렸어요. 아이고 소간지 봐봐. 내가 말했잖아요. 소간지 이렇게 이쁘다고. 소간지 이쁘지?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동훈 6,000원이요. 저희 큰 아이가 있는데 이 동훈은 완전히 라즈아가처럼 맑고 투명해져요. 참 이쁩니다. 동훈 가격 6,000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도나. 루비도나 가격 5,000원. 아 5,000원짜리 치고 괜찮습니다.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퀸 소자. 이 아이도 기가 막히게 멋진 아이. 블랙 시리즈가 유명할 때는 몇만원씩 했던 아이. 블랙퀸 소자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 둘을. 아유 오늘도 매장에 오셔가지고 모든 분이 꽃 꽃 꽃 피는 거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자 꽃대 얼만큼 물었어요? 온천지 꽃대 다 물었죠? 예 이 아이는 이렇게 약간 진 분홍색의 꽃을 핍니다. 1년 12달 핍니다. 1년 10달만 핍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자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새순에서 또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 상태로 꽃대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1년 10달. 왜냐하면 제가 두 달은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꽃이 피지 않더라고요. 자 수미미티 가격 얼마에요? 12,000원입니다. 수미미티. 슈미미티. 슈미미티. 가격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꽃 한번만 더 보시게요. 자 기가 막히게 꽃분홍색 피추아리 6,000원이요. 이런 꽃이 하나 있으면 정말 1년 12달 꽃을 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피추아리이고 가격은 6,000원. 예쁘죠? 끝내주죠? 대단히 멋지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와랜드에서 꽃 구경하셨고 소문만 듣고도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 영상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아이고 날씨 더운데도 그냥 안구정화 시원합니다.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지금 2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15만원입니다. 헐 아유 이렇게 키워보시라고요. 이렇게 키워보세요. 자 이와랜드 전빵주인도 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작년 여름에 갔다고 또 오늘 새벽부터 전화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키우는 비법을 조금만 눈여겨서 귀담아 들으시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피 뷰티 가격은 15만원 20cm 땡 아유 누가 구경하셔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요런 아이 사면 되죠. 크리스피 뷰티 가격은 3만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아이고 크기는 별반 차이 없다 야 15만원짜리 누가 사냐 그런 소리 층수가 틀리잖아요. 층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다육이를 하면 돈의 차이를 어디서 나는지를 빨리 빨리 아셔야 돼요. 자 요아이는 층수가 키우긴 했지만 보스는 크지만 조금 더 굳혀지고 층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죠. 자 크리스피 뷰티 가격은 3만원 14.5cm 포트에 있고 요렇게 큰 사이즈 15만원 10만원 저희는 6만원 이렇게 천차만별의 상품이 있고 아 3만원도 크다고요. 자 요기 있잖아요. 요거 사요 요거 그럼. 9cm 포트이고 가격은 12,000원. 그것도 군생이에요. 딱 잘라가지고 제가 입고지에서 나온 군생입니다. 딱 잘라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를 나란히 키워보세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피 뷰티 가격은 12,000원. 괜찮았죠? 어머 그려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아이요. 아메스트로 12,000원짜리가 10,000원인데요. 이 붉은 계열의 원조격이 아마 다 있어요? 아이고 하나만 더 키워봐요. 자 아메스트로 가격은 12,000원에 짝대기 10,000원이고 할인합니다. 포트는 7.5cm 우리가 종이컵 사이즈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자 저희 이제 구독자님 탱탱롤볼 곤지가 우리 집에는 많지요. 요아이는 만원이고 4만원짜리 6만원짜리 그렇게 있습니다. 자 탱탱롤볼 연재곤지. 아이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요아이요. 아 이쁘다. 자 이 아이는 볼라레입니다. 이름도 이쁘네 그래. 이름도 이쁩니다. 이름도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볼라레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볼라레 가격 만원입니다. 그리고 볼라레는 구독자님들 이렇게 키워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이야 이쁘다. 볼라레요. 한 판이요 땡. 두 판이요 땡. 아유 진짜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그냥 다 시집 보내지 않고 저희 우리 농장에서 다 그냥 오롯이 다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유 세상에 그죠. 볼라레. 가격 만원입니다. 아이고 구독자님들 빨갛지 않아서 덜 이쁘다구요. 에이그. 자 저기. 우리는 빨간 것도 좋아하지만 블랙 라인도 으뜸으로 좋아합니다. 자 랑콤. 기가 막힌 아이. 제가 구독자님들이 매장에 오면 이 아이를 보고 다 기가 막히게 이쁘다 합니다. 아유 세상에 랑콤 랑콤 이게 랑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는 구독자님이 요런 아이를 어머. 아유 세상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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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요즘에 아이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아서 어디 갔어요.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유 좋은 일이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 또 제가 그러면 해외에서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 싱가포린께 배송은 매친날 이후로 해달라 다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육이는 그 순간 지나가면 맞아요. 구하기 어렵고 또 그 똑같은 거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 아이고 10만원짜리가 8만원. 17.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요. 구독자님 이게 사실은 판매는 하지만 견본같은 아이여서 나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를 가지고 요런 아이를 가지고 자 플로리디티 5만원짜리 짝대기하고 4만원이라옹 자 괜찮죠 포트는 15cm 포트인데 아 얘는 참 이러네 깔끔하고 단정한 거 좋아하신다고요. 플로리디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생장점이 없어지는 순간 자구가 여기저기 뿡뿡 나옵니다. 여기 뿡 저기 뿡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로리디티까지 구경했고 또 새로 나온 아이를 쭉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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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셔여섯 일구여섯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열 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다육, 그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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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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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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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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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